여기는 유산아 광고 촬영 현장입니다.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많은 스태프분들께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처음 야구를 시작했을 때부터 부모님의 권유가 아닌 제가 즐거워서 시작한 거였기 때문에 아직도 즐겁습니다. 프라구 선수가 됐으니까 저한테 있어서는 모든 것이죠. 저의 모든 것. 편한 친구 같은 느낌? 내일이 있으니까 오늘 하루에 집착하지 말고 먹는 거 잘 먹으라고 그런 말씀해주세요. 저한테는 좀 멘토 같으신 분이죠. 비타민이나 프로틴 같은 걸 먹어요. 비타민 하면 조금 먹기 귀찮고 누가 챙겨줘야지 먹고 싶고 오게 되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유산아 제품은 편리해요. 편리한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타사의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통을 들고 가서 털어서 먹어야 되는데 유산아 제품 같은 경우는 하나씩만 뜯어서 먹으면 되니까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안 지친다는 느낌을 받고요. 제가 매일매일 경기를 하기 때문에 체력이 정말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100%를 쓸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정말 편리하고요. 다른 분들도 드셔봤으면 좋겠어요. 유산아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요. 유산아